자, 오늘은 방구님들 이번에는 잎합나무 영상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벚꽃이 떨어지고 푸르푸르 싱그러운 초록빛 나무 위에 하얀 눈송이가 덮여있는 듯한 나무들 많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그 나무가 바로 잎합나무라고 합니다. 조팥나무는 또 다른 종류이고요. 영상에 보여지는 나무는 바로 잎합나무입니다.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많이 관심은 가지시는데 이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사발에 소복히 얹힌 흰쌀밥처럼 보인다고 해서 잎합나무라고 했다가 점차 잎합으로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꽃이 여름이 들어서는 잎화에 피기 때문에 잎화목이라 불리다가 잎화가 연음되면서 잎화, 잎합으로 되었다는 주장도 있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잎합나무가 한 해의 풍년을 점치는 나무로 알려져서 흰 꽃이 많이 피는 애는 풍년이, 꽃이 많지 않은 애는 흉년이 든다고 믿어왔다고 하네요. 올해는 분명 풍년일 것 같은 예감입니다. 자, 영상의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드디어 하윤과 다의 열렬한 사랑 이야기로 접어들듯 한데요.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책방 주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6. 하윤아 이놈아, 니가 사랑을 아느냐? 사랑이 무엇이더냐? 부처님이 호락생우하니 호락생애요. 무소 호락에 하오하에라 했거늘. 사납고 독한 애정의 육락에 빠지지 말아라.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연애감정이란 영원한 사랑을 그리워함일 것이다. 여성의 절대적인 애정을. 그러나 그것이 천사같이 아름다운 영원한 여성의 영광일지라도 어쩌면 하윤이 내놈의 육신을 개박하는 영원한 약점의 비극적인 운명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진묵스님의 말에 하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진묵스님이 말을 계속했다. 흠, 미혹한 중생들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들 말하지.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치정의 범죄적 본능 이외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것이 네가 오랫동안 원한 것이었다면 애정의 합일적인 완성을 위해 노력하거라. 그렇게 할 때에만 내놈이 원하는 사랑의 완성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나는 보았느니라. 한순간의 쾌락과 유격에 의해 자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고 가는 많은 중생들을. 불가해서는 이승에서 옷깃을 한 번 스치기 위해서는 전생에서 만 번 이상 만남의 인연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느니라. 또한 부부의 인연이란 전생에서 함께 오백생을 살아온 이들만이 이룰 수 있는 인연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불가해서는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비에 있다고 하느니라. 진묵스님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 골짜기 아래에 펼쳐져 있는 넓은 월정사 경내에서 은은한 목탁소리가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묵스님의 깊은 천리가 담긴 말들이 하연과 다해의 가슴 속에서 구비쳐 흐르고 있었다. 이윽고 진묵스님이 느린 어조로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자비란 무엇이더냐. 자란 바로 진실한 법만이 가질 수 있는 우정이오. 비이란 함께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이니 이런 의미를 새길 수 있어야 하느니라. 내가 이 우바이와 인연을 맺은 것도 한 어쩔 수 없는 헛보일진데 부디 애욕의 눈이 멀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애정을 부숴서는 안 되느니라. 또한 애욕이라는 헛껍데기에 매달려 서로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하연아 이놈아 알겠느냐. 하연은 숲을 빠져나와 솔바람 소리에 실려 커다란 감동을 전해주는 스님의 법문을 듣는 동안 진묵 스님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았다. 모진 세파를 견디며 자신의 진면목을 찾기 위해 목숨마저 초계같이 어기며 살아온 한 출가자의 내면에 감춰진 진실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놈아 그만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가는 즉시 떠나거라.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느니라. 말을 마친 진묵 스님이 골짜기 아래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연과 다혜는 행장을 꾸려 월정사를 떠났다. 산을 내려오면서 두 사람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진묵 스님은 뵙고 인사라도 드리고 가겠다는 그들의 청을 물리치고 적광전에 들어가서는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다만 스님의 독경 소리만이 향기처럼 적광전에 가득 차올라 그들의 귀전에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하연은 마음이 한결 개운해졌다. 다혜 또한 자꾸만 하연에게 끌려 들어가던 정체모를 흡입력의 정체를 확연히 알게 되자 그가 더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행복했다. 상진부 월정사 객실을 떠나 강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혜가 먼저 말을 꺼냈다. 하연 씨 고마워요. 하연 씨에게 그렇게 멋진 사승이 계신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아무리 이 세상이 혼탁하고 사랑의 의미가 변질되어 간다 해도 진묵스님과 같은 분이 계시는 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절대로 퇴색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월정사에 있는 동안 내내 다행이군. 진묵스님은 어쩌면 전생에 내 부모였는지도 몰라. 때로는 불같이 호령하며 나를 질책하고 몰아붙이시지만 그것이 나에 대한 애정의 발로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없이 고마운 분이라는 것을 거듭 느끼곤 해. 나직한 음성으로 말하던 하연이 다혜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따스한 온기가 깊어가는 가을 향기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핸들을 힘주어 잡으며 하연에게 살짝 얼굴을 돌리고는 소리내어 웃었다. 하연씨 사랑해요. 하연이 다혜의 손을 더 힘주어 잡았다. 그들이 강릉 경포대에 있는 한 관광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지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금 늦은 점심을 먹고 바닷가로 나갔다. 절 지난 바닷가에는 지난 여름의 추억의 파편들만이 파도에 실려 넘실될 뿐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한적한 바닷가와는 달리 다혜의 가슴속에는 하연과 함께 펼쳐나갈 내일에 대한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 다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의 행복을 깨뜨릴 순 없을 것이라는 자신을 얻었다. 자신을 응시하는 하연의 눈길에도 이제는 어둠이 걷히고 기쁨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듯했다. 그들은 나란히 백사장에 앉았다. 수평선 쪽에서 통통거리며 폭우로 들어오는 점마선이 희미하게 보였다. 흰 갈매기 떼들이 한가롭게 무리지어 수면으로 자맥질하는 모습도 띄었다. 다혜는 하연의 행적을 알 수 없었던 석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연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가 허물어질 듯한 모습으로 아틀리에로 찾아들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지금과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하연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 마음 졸이던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 그녀 곁에 있는 하연이 정말 하연의 실체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 모든 과정을 돌이켜볼 때 그저 자신에게 돌아와준 하연에게 감사할 뿐이었다. 다혜가 하연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애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연씨 거처를 반포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연씨의 생각은 어때요? 마땅히 옮길만한 거처도 없을 테니 하연은 그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때 하연은 정호를 생각하고 있었다. 수원에 있는 정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고 하면 정호가 마다할 리 없었다.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정호는 지금 부부 사이가 벌어져서 그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정호에게 의탁한다면 그에게 또 다른 짐을 안기는 꼴이 될 것만 같아 망설여졌다. 고향을 지키던 어머니마저 곁을 떠나버린 지금 오갈 데 없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자 코끝이 찡했다. 몸뚱이 하나 누구에게 마음 놓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울컥 서러움이 폭받쳐 눈가로 붉게 번졌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자신이 견뎌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어쩌면 이제 아무 혈연 관계도 남아있지 않은 그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비록 정호네 가족과의 관계가 친혈육 이상 가는 관계라고는 하나 정호의 가족들은 어쨌든 남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하윤에게는 이제 다해라는 존재가 커다란 의지처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였다. 언제까지나 그녀에게 얹혀 지낼 수만은 없는 것이므로 자신의 거취를 확실히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포항 쪽의 하숙집부터 정리를 해야 했다. 하윤이 상념에 젖어있는 동안 다해가 또 하윤을 불렀다. 하윤씨 무슨 생각해? 생각은 무슨 그냥 내일 좀 포항에 내려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소. 다해씨는 내일 서울로 가. 나는 그곳이 정리되는 대로 뒤따라 올라갈 테니까. 어머 혼자? 안 돼요. 나도 함께 갈 테야. 이것저것 혼자 꾸리기가 수월치 않을 텐데 내가 따라갈게요. 그녀는 하윤을 혼자 보내는 것이 도무지 믿없지가 않았다. 하윤이 또다시 멀리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왜? 내가 또 잠적이라도 할까 봐? 하하하하. 이제 그런 걱정 말아요. 난 이미 다해씨에게 덜미를 잡힌 신세인걸 뭐. 2, 3일쯤 걸릴 거야. 종각살림 정리하는데 꾸릴 게 얼마나 되겠소. 정말 약속하는 거죠? 정말? 그녀는 애교있게 웃으며 하윤에게 손가락을 내밀었다. 하윤도 웃으며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어 약속했다. 다해는 하윤의 미소가 왠지 쓸쓸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폭으로 찾아드는 어선들의 움직임이 한가로웠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하윤과 다해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모래사장을 한 바퀴 산책한 다음 숙소로 돌아왔다. 그녀는 내부에서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실려 출렁이고 있었다. 다해는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녀는 함몰하는 대지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용암의 분출. 격정으로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끝없이 타오르는 불의 바다였다. 순간 끝없이 타오를 것만 같던 불의 세계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이 파도처럼 일렁거렸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추스르는 다해의 얼굴 위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하윤을 향해 돌아누웠다. 나이답지 않게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자신을 느끼며 그녀는 하윤의 뺨에 입술을 가져갔다. 하윤씨 사랑해. 이제야 진정한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윤씨 곁에 머물고 싶어. 상기된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윤은 그녀의 눈물을 자신의 입술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포항에 도착하면 전화해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윤을 떨군 다해의 진홍색 골프가 그의 시야 속에서 멀어져가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몹시 아쉬워했다. 마침 윤명석 과장도 포항에 출장을 와있었다.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하윤의 사직을 극구 말렸다. 회사 측에서 미스터 김의 사직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부려 고집을 부리긴. 그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을 뿐이야. 그러니 지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정리해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게 어때? 미스터 김이 우송한 사직서는 아직 수리도 안 된 상태란 말이야. 그러나 하윤은 도저히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현장에 들어서자 잠시 잊고 있던 사고 현장의 광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자신의 불찰로 인해 순식간에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두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현기증마저 잃었다. 하윤은 현장의 동료들과 아쉬운 착별을 나누었다. 그들의 손을 잡으며 하윤은 쓸쓸했다. 자신의 정렬과 폐기를 쏟아붓겠다고 나섰던 일터에서 패배자가 되어 비켜서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 공허감을 주체할 수 없어 허공 위를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면서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러한 심정은 하숙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몹시 서운해하는 인경엄마의 모습을 뒤로하고 포항을 떠나던 날 피읍 제철 고로 연도에서는 변함없이 불길이 높이 치솟고 있었다. 다혜는 집에 없었다. 하윤은 주머니를 뒤졌다. 현관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포항으로 내려가던 날 강릉에서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열쇠 꾸러미에서 빼준 아파트 현관 열쇠였다. 하윤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낸 뒤 한참이나 낯선 물건을 보는 듯한 얼굴로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그렇게 잠시 망설이다가 아파트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파열음이 아파트 복도를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실내가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그곳이 이방인의 침입을 거부하는 성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실 유리문에 두껍게 쳐져 있는 커튼이 그 공간을 더 낯설게 만들고 있었다. 커튼을 걷자 기다렸다는 듯 익어가는 가을에 따사로운 햇살이 밀려들어와 거실 안에서 일렁거렸다. 하윤은 햇살이 일렁대는 소파 위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다혜마저 없는 이 작은 공간이 자신에게는 이방지대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자 문득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다혜가 들어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커튼을 다시 쳤다. 커튼을 다시 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가롭게 노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즐거운 얼굴로 깔깔대는 아이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흠칫 놀라 하윤이 돌아섰을 때 다혜가 안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다. 하윤을 발견한 순간 다혜는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내팽개치듯 내려놓고는 그에게 달려왔다. 그런 그녀를 하윤이 번쩍 안아들었다. 하윤의 후각을 파고드는 그녀의 머릿내음이 무척 상쾌했다. 하윤씨 언제 왔어? 방금 그럴 줄 알았으면 나아가지 않는 건데 나는 내일쯤이나 올라온다고 하길래 전시회 때문에 화랑에 들렬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해요 하윤씨. 아니야. 불쑥 올라온 내가 잘못이지 뭐. 다혜는 두 손을 하윤의 목에 감고는 입술로 뺨을 간지럽혔다. 잠시 후 품에 안고 있던 그녀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으며 하윤이 인경이네 소식을 전했다. 인경 엄마가 몹시 보고 싶어 하더군. 언제 한 번 꼭 내려오라고 몇 번씩이나 당부를 하면서. 인경이 녀석도 다혜를 보고 싶어 하고. 몇 달 사이에 정이 많이 들었어요. 나한테도 너무 잘해주셨고. 그런데 짐은? 이쪽으로 화물편에 붙여놨어.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윤과의 새로운 시작은 다혜에게 더할 수 없는 삶의 의욕과 즐거움을 불어넣어 주었다. 진우와 이혼한 뒤로 거의 잊고 지내다시피 했던 삶에 대한 애착이 새롭게 일어나 나날이 생기로 가득 찼다. 하윤이 돌아온 후 그녀는 하윤의 뒷바라지를 하며 밀어두었던 네 번째 전시회의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다. 다혜는 작품 세계를 형성화하는 과정에서 하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녀는 늘 우리 것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긍지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지만 뭔가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자신이 형성화시키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 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작품에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하윤과의 새로운 시작으로 그녀는 그것을 충분히 메워주고도 남을 원곤을 얻은 셈이 되었다. 전통 미술에 대한 하윤의 해박 간식견은 그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윤은 항상 그녀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런 하윤의 확실한 도움으로 전시회를 위해 준비하는 작품들의 작품성의 무게가 더해졌다. 하윤은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 완벽한 조언자였다. 그는 다혜에게 안일하게 작품을 제작하려 들지 말라고 질책했다. 그는 사실 판화의 실질적인 제작방법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사전지식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작품을 보는 그의 안목만은 어느 평론가 못지않게 날카로운 데가 있었다. 그녀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작품들은 하윤 앞에서 여지없이 비판을 받았다. 하윤은 그러한 작품을 내놓는 것은 다혜에 대한 관객들의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냉정하게 지적했다. 작가 자신이 투철한 작가 정신으로 작품을 만들 때 비로소 감상하는 이들도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다혜는 그런 하윤의 질책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전시회가 열리기 보름 전 마지막 작품에 손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하윤도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나서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자 다혜는 괜히 웃음이 나왔다. 하윤씨, 그만둬요. 나 혼자서도 충분한데. 아니야, 밥값은 해야지. 다혜씨에게 짐스러운 밥벌레 노릇이야 할 수 있나? 그는 눈을 찡긋하더니 아이 같은 미소를 지었다. 하윤은 잉크를 게어주기도 하고 조각돌을 갈기도 하는 등 성심성의껏 그녀를 도왔다. 그런 모습에서 다혜는 자신에 대한 하윤의 애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진우와의 결혼생활에 비한다면 하윤과의 생활은 꿈만 같았다. 진우는 늘 다혜에게 보채기만 하는 남자였다. 다혜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늘 허울 좋은 애정이라는 가면 속에 그녀의 영혼을 가둬두려고만 했다. 그러니 진우와의 결혼생활이 순탄할 리 없었다. 그런데 하윤은 너무 달랐다. 그는 다혜가 작품에 몰입해 있을 때는 손수 밥도 하고 정성들여 반찬도 만들고 찌개도 끓일 줄 아는 자상한 남자였다. 다혜는 그런 하윤에게 미안하면서도 그가 자기 옆에 있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하윤의 사고 때문에 연기되었던 전시회는 인사동 기역미술관 동양관에서 1984년 11월 초에 개최되었다. 결과는 만족할 만했다. 평론계에서는 그녀의 작품을 확고한 이론과 체험 속에서 이룩한 놀라운 발전이라고 극찬했다. 또한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연일 전시장을 가득 메우는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다혜의 가슴은 하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다. 어머, 얘 이것 좀 봐! 아무리 모나리자의 미소가 불가사의한 미소라지만 이렇게 웃고 계신 부처님의 미소 앞에서는 명암도 못 내밀겠다. 한다혜라는 작가 정말 놀랍다. 전시회장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다혜 은사이기도 한 엄상호 화백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에게 네 번째 전시회를 준비해보자고 제안했을 때만 해도 다혜는 이제 막 화단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샛별에 불과했다. 그런데 막상 전시회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만개된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이는 당당한 작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엄 화백은 다혜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녀를 제자로 둔 데 대해 보람을 느꼈다. 연일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미술관에서 그가 다혜에게 말을 걸었다. 전시회를 개최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다혜 정말 허안이 벙벙하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작품들을 구상해냈지? 도대체 그 비결이 뭐야? 저는 이제껏 제 작품에 대해 너무 안일한 자세를 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길상초 문양 하나를 스케치할 때나 그 문양을 판화로 형성화시킬 때도 그저 그 겉모양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 문양 속에 깃들인 정신, 그 문양을 아루세기던 장인의 혼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일대 변혁을 가져다 준 분이 있어요. 이번 전시회의 성공에는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분이 그러더군요. 돌 위에 새겨진 부처님의 미소가 진정한 해탈의 미소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도 그 돌 속에 함께 녹아드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녀의 진지한 설명에 엄 화백도 전적으로 수긍을 했다.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군.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엄 교수님이 그분을 만나시면. 하하하하하. 다혜의 말에는 엄 화백 또한 자신의 작품 세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우는 의미심장함이 담겨있었다. 전시회는 일주일을 일정으로 열렸지만 전시회를 연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작품들이 모두 낙점이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전시회가 끝나던 날 다혜는 당당하게 하윤을 엄 화백에게 소개했다. 엄 교수님, 교수님께서 만나보셨으면 하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하하하, 놀라셨죠? 하윤 씨, 인사하세요. 하윤 씨와도 구면이실 테지만. 엄 상우입니다. 김하윤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악수를 나눈 후 엄 화백이 먼저 말을 건넸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다혜 씨의 부탁도 잊고 해서 결례를 했습니다. 하하하하. 아닙니다. 제가 철없이 귀찮게 굴었습니다.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다혜 씨 같은 미인을 반려자로 맡게 되셨으니 정말 행운하시군요. 하윤은 그 말을 듣고 내심 당황했다. 다혜가 엄 화백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하윤은 아직 둘의 관계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 전시회가 끝난 뒤 다혜가 자신의 세계로 다시금 빠져들게 되자 하윤도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다혜는 어제 작품 구상을 위해 스케치 여행을 떠났다. 다혜는 하윤에게 끈질기게 동행하자고 설득했지만 하윤은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고 혼자 떠나라고 권유했다. 작품에 대한 영감은 철저하게 자신만의 고독한 세계로 침잠할 때 비로소 떠오르게 되는 거라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2주 예정으로 남해안 쪽에 있는 사찰들을 답사하기에 떠나면서 다혜는 다른 때와는 달리 매일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떠난 지 이틀째가 되었지만 그녀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하윤은 그것이 오히려 편했다. 하윤은 그녀가 없는 동안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는 여기저기 지면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볼 곳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날개 꺾인 갈매기가 쉴만한 곳은 없었다. 낙심 천만이었다. 어느새 1985년의 달력을 두 장이나 넘긴 지 나흘이 지나고 있었다. 그날도 하윤은 자신의 거취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있었다. 하윤은 푸른 창공을 날고 싶은 한 마리의 보람이었다. 그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서 구함소리가 들려오고 무질서한 가운데서도 질서정연하게 작업이 마무리되어가는 현장을 뛰어다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생기에 찬 그 모습이 문득 환영처럼 뇌리 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졌다. 순간 하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거실에 켜져 있는 스토브에서는 새파란 불꽃이 씩씩거리며 뿜어져 나와 실내의 공기를 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한기가 하윤의 가슴 속을 쓸고 지나갔다. 문득 이렇게 지내다가는 고사되어 버릴 것만 같다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래 떠나는 거다. 나만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거야. 나를 받아들여 줄 곳이 없다면 내가 찾아 나서 보는 거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하윤은 무작정 아파트를 나섰다. 서늘한 찬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다. 흐릿했던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옷깃을 추스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고속버스 터미널이었다. 하윤은 바람처럼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는 강한 유혹에 시달렸다. 그것은 어디론가 무작정 떠나고 싶다는 달콤하고도 끈질긴 유혹이었다. 하윤은 갈 곳을 잃은 사람처럼 터미널을 벗어나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하윤의 어깨를 툭 쳤다. 하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이게 누구야? 너 하윤이 아니냐? 어, 정길이? 뜻밖에도 고등학교 동창생인 하정길을 만난 것이다. 야,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이냐? 너무 오랜만에 이루어진 만남인가 달게 정길은 감개무량한 표정을 쥐었다. 정길은 고등학교 시절 하윤과는 단짝 친구였다. 그런 정길과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해우를 하게 되니 하윤도 반갑기는 마찬가지였다. 정길은 직장이 있는 사북에서 서울 집에 다니러 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서 유일한 히읗 대학 광산학과를 지원했다. 그곳을 졸업하고 강원도 어디에 있는 광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은 어렴풋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이었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다방으로 갔다. 매쾌한 담배 연기가 흐느적거리는 다방 안은 역 주변의 다방답게 잡다한 소음으로 가득 차서 꽤 소란스러웠다. 자리에 앉자마자 하윤이 먼저 입을 뗐다. 정길아, 이게 몇 년 만이지? 한 7, 8년은 된 것 같은데. 어때, 진에게는? 막장 인생 다 그렇지 뭐. 그런대로 지낼 만은 해.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된 거야? 히읗 중공업에 근무한다는 소식은 동창생들에게 들었는데. 정길은 오랜만에 만난 하윤이 왠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지 말 끝을 흐렸다. 정길의 물음에 하윤은 그냥 맥없이 웃기만 했다. 그때 불현듯 하윤의 머릿속에서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갑자기 먼지 이는 현장이 더 그리워졌다. 야, 하윤아. 너 왜 그래? 너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하윤은 갑자기 목이 메었다. 날개가 꺾였어. 작년 3월에. 날개가 꺾이다니? 무슨 말이야 그게? 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잖아. 일단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아니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진 않아. 그냥 사는 게 좀... 힘없는 목소리로 얼버무리던 하윤이 갑자기 뭔가 떠올랐는지 정색을 하며 말했다. 참 그렇지. 정길아. 나 너 있는 곳에서 일해볼 수는 없을까? 하윤으로서는 절박한 질문이었다. 그는 어디로든 활활 날고만 싶었던 것이다. 정길은 하윤의 간절한 눈에서 깊은 좌절과 절망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수재라는 소리를 듣던 그 자신만만한 하윤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하윤을 바라보던 정길의 입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불현듯 학창시절의 우등생이 결코 사회의 우등생은 아니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정길을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하윤이 물었다. 왜 웃어? 하, 아니야 그냥. 그런데 지금 한 말 진심이냐? 왜? 나는 광산에서 그런 일을 할 자격도 없는 놈으로 보여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막장 인생들이 닻을 내리는 마지막 바다야. 검은 치르게 바다. 하긴, 네가 정길을 한다면 그곳에서도 별로 고생스러울 거야 없겠지만. 아니야, 이젠 정길은 자신이 없어. 또다시 죽어가던 두 사람의 모습이 하윤의 뇌리 속에서 맴돌았다. 나 광부로 한번 일해보고 싶어. 도와줄 수 있겠니? 하윤아, 지금 그 말 진심이냐? 정말이라니까. 그거야 어렵지 않지만 내가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견뎌낼 테니. 그래, 좋아. 그렇다면 언제든지 네 맘이 결정되는 대로 연락을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해보지. 정길은 하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차마 거절하지 못해 연락처를 적어주고 헤어졌다. 현관 열쇠를 찾았다. 열쇠를 찾아서 들 때마다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은 여전했다. 금속성의 차디찬 감촉을 손끝에서 느낄 때마다 드는 이질감은 하윤에게 자신이 이방인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다. 주인 없는 어두운 실내에는 아파트 광장의 수은등 불빛만이 부여하고 있었다. 실내등 스위치를 켜고 밝아지는 실내에 들어서자 하윤은 그녀가 문득 그리워졌다. 하윤은 커튼에, 벽에, 소파에, 침대 모서리까지 짙게 뱀 다의 살렘을 맡으며 자신이 과연 그녀를 떠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앞으로 열흘 이상은 지나야 돌아올 것이다. 석유 스토브에 불을 붙였다. 잠시 후, 씩씩거리는 석유 스토브에 불꽃 뽑는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외롭게 떠돌 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들었다. 싱그러운 다의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수화기 속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선을 타고 달콤하게 하윤의 귀에 내려앉았다. 하윤씨, 저예요. 보고 싶어. 하윤씨가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야. 이틀 만에 소식을 전하며 다의 역시 끈질기게 따라 붙는 그리움에 떨고 있었다. 하윤씨, 나 내일 올라갈 거야. 이제 하윤씨 없는 시간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 내일 돌아갈게. 내일. 하윤씨. 하윤은 수화기를 통해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 한다. 네, 이번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칠흑의 바다입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책방 주인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아주 큰 힘이 됩니다.